와감 집중 집중 안돼 중지야 중지 집중 왜? 실고기다 야, 네 친구 또 왔다. 어머, 너무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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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가 알던 강아지들은 다 졸업했는데 애지중심 안 하더라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참색하더니. 귀엽다. 귀엽다. 여기가 강화도에 있는 로맨티카. 단층인데, 1, 3층. 여기가 제일 비싼다. 아, 여기도 집이야? 어머, 애지. 지금 겨울이라 물은 다 빼놨고. 애지야, 가자. 여기를 어떻게 올라오지? 애지야, 샤워장. 불이 안타는데? 다 소금까지 다 있을거야. 애지야, 샤워장. 바베큐장. 따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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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거울이라서 바베큐 먹을 때 춥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 흘려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아, 여기 엄마가 보여줘야겠다. 엄마가 손을 잡거든. 맞아. 엄마가 바베큐장에서 바베큐이랑 씻기. 엄마가 바베큐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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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방금까지는 잘 배드려왔어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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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리친아기도 왔네... 잘한다. 언니 이거 목방해야 해. 응. 오우, 여기 사이먹여있어. 응. 그만, 여기 앉아. 좋아. 가자. 남자 집사2장 남자 집사2장 집에 있고 잼도 있어 어? 이거 엄마 좋아할텐데 업무 먹어야겠어 이 냉장고에 우유 야 너희때문에 아침을 못먹겠다 일로와 충지 덕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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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뭐지 요렇게 덕춘이 아, 개껌이네. 너 득템했다, 얘. 돼지는 다 무섭지? 아, 개껌이네. 중지, 어디 가니? 네. 안녕. 안녕, 안녕. 얘 너무 발달하다, 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그게 설부지 애 같아. 아이고, 오랜만에 섰네? 응. 그렇지, 그렇지. 쟤는 봉구야. 안 돼, 중지야.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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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 아니야? 신났네. 신났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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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